자, 이제 좌측부터 한번 보시죠 좌측 자, 우측, 우측, 우측 자, 정렬, 정렬 정렬 많이, 많이 담으셨나요? 감사합니다 자, 이렇게 진심촬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신원장으로 가면 되나요? 예, 일단 신상신부 직계가 좀 더 나오시고요 신원장에서 여기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, 저희는 노력 많이 하겠고요 12일부터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더욱더 갈색에 준비해서 세종 액션에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다시 저희는 함께해서 웃으러서 아, 저요? 어, 참 이 음악과 참 저희들 되게 좋아요 저희 어, 연습하면서도 어, 되게 감동적으로 어, 많이 꺼지니까 괜찮아요 어, 되게 감동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저희가 느끼는 감동을 어,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, 저희가 되게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는 만큼 어, 여러분들 계셔도 어, 여러분들 계셔도 감동으로 해서 어,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어,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어,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도 더 나아지 던지점프로 여러분들 생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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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